자 우리 아까 수업시간에 하던 거에 이어서 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금방 끝나요. 자 turn out the latest brain research contradiction contradicts the old advice one thing at once. 한 번에 한 가지라고 하는 old advice에 반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수업시간에 읽어봐서 알겠지만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야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 하면 사실상 하나 했다 하나 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효율은 떨어진다 라는 게 이 윗글에까지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가 old advice를 반박한다 이러면 내용이 안 맞겠죠.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support나 뒷받침한다라고 하는 support나 그 외에 지지하다 계열 단어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turns out the latest brain research is support the old ideas, old advice, one thing at once. 자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라 라는 오래된 조언을 뒷받침합니다. It's not that kind can do some task simultaneously. 자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살짝 물러나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요. It's not that kind that kids cannot. 데디아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it은 앞문장 전체를 말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앞문장 전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아이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이것이니까 앞문장 전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최근 연구에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해라 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못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이게 kids가 some tasks simultaneously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아이들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의미하는 건 아니야. but if two tasks are performed at once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인다면 그런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벌인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familiar 친숙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음 수행이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 그렇죠? 즉 완전히 친숙한 거라면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듯이 완전히 친숙한 거라면 다른데 완전히 신경을 쓰면서도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치? 즉 완전한 형태의 멀티태스킹을 반대하는 글은 아니야. 적어도 한 가지는 완벽하게 익숙하셔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자, that's why insurance company 자, 이게 여러분 이유기도 합니다. that's why 이유죠. 이유 이유 이게 이유기도 한데 무슨 이유냐면 보험회사가 consider talking on a cell phone and driving to be as dangerous as driving while drunk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생각을 하는데 뭘로 생각을 하느냐 휴대폰을 talking on a cell phone and driving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걸 자, to be as dangerous as 자, 여러분 위험한 거로 봅니다. 뭐만큼? driving while drunk 음주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to be가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통 consider a as b 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저도 수업 시간에 이제 보통 consider a as b consider a b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사실 consider to be도 있기는 한데 보통 생략돼서 잘 안 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그건 as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문어체에서는 이제 to be를 살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구어체에서는 as를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데 여기서는 to be를 살려놓는 쪽으로 본 거죠. 즉, 다시 말해 considering consider talking on a self-phone and driving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게 여러분, to consider a to b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게 a가 되고 자, as dangerous driv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as라고 하는 게 to be dangerous 그렇죠? 위험해요.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가 이렇게는 써놨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a에 해당하는 게 a에 해당하는 게 어, 통화하면서 and 운전하는 거 전화통화하면서 운전하는 거 자, 이게 여러분 이 b에 해당하는 건 위험한 인 거예요. 즉, dangerous 인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해. 이렇게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게 위험한 거로 간주네. 근데 이게 얼마만큼 위험하냐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비교급을 걸은 거지. as, as 이런 식으로 앞에 as는 여러분 비교급의 이 앞에 as 있죠? 이 앞에 as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사로서 큰 뜻이 없어요. 강조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는 큰 뜻이 없다. 뜻이 없다. 그러니까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뒤에 as는 해석을 해야 돼. 즉, 앞에 as는 생략이 가능한데 뒤에 as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뭐뭐만큼 이런 뜻이죠. 이건 부사로서 뜻이 없고 뒤에 as는 뭐뭐만큼이라는 접속사 뜻이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뒤에 as는 접속사로서 이렇게 의미가 살아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해석상은 어떻게 돼요? 음주 후에 음주를 하면 즉, 술을 마시면서 음주 운전을 하는 것 즉, 음주 운전하는 것 만큼 위험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앞에 as 때문에 우리가 뭔가 제대로 잘 안 보이는데 사실 dangerous as까지 본다면 여러분 이 비의 영역이 꽤 많이 확장이 돼서 여기까지 비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 운전을 하는 것 만큼 위험한 게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하는 거다. 자, 그래서 좀 복잡하게 쓰였습니다. 여러 개가 결합이 되면서 좀 복잡하게 쓰였어요. 자, 이게 드라이빙 운전이 바로 goes on an autopilot 즉, 완전 자동화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왜 all the conversation really hold our attention 왜냐하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conversation 이 완전히 우리의 주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건 사실상 오토파일럿이 돼버린 거지. 그렇죠? 완전히 오토파일럿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위쪽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적어도 두 가지 중에는 완전히 익숙해야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 우리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하나는 완전히 오토파일럿 모드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익숙해야 돼. 그럼 몸으로 하는 운전이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운전을 오토파일럿 모드로 돌리고 전화통화에 신경을 쓰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운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 되겠죠. Our keys may be living in the information age but our brains may have not been redesigned yet 자,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의 아이들은 정보화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뇌는 아직도 그렇게까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이게 리디자인되어 있진 않더라 디자인이 새로되어 있진 않더라 라는 게 이 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어렵진 않았어요. 우리 앞에 수업시간에 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용이 어렵진 않았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용이 좀 이해가 안된다 하시면 질문하시고 다음 수업시간에 관련된 문제 드릴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